KBS 기상캐스터 겸 LCK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배예지 아나운서가 품절녀가 됐습니다. 오늘 13일 배예지 아나운서는 인스타그램에 웨딩화보를 공개했습니다. 게시글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연인과 평생을 약속했다.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며 나의 텐션과 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며 개인적으로 힘들고 불안했던 시기에도 변함없는 사랑 믿음을 줘 든든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축구 훈련하면서 그을린 피부와 상처뿐인 무릎을 가지게 됐지만 승리하고 부상 없이 무사히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갈 수 있기만 바라고 있다며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항리 아나운서와 배예지 기상캐스터는 KBS 선후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년간 조용한 교제를 이어 왔으며 다음 달 11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